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10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명과 돕 사람 만 2천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냄에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누인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건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은이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안문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왕자처럼 여기며 그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은 또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안문왕 한운입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안문자손의 땅에 이르메 다윗과 안문이 어떤 관계였기에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할까요 한운에 아버지는 나하스였습니다 나하스는 사울의 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사울과 나하스의 전투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스는 사울에게 패했습니다 다윗과 나하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사울의 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나하스의 입장에서 사울의 적은 나의 친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하스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또 모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과거에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또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한운에게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또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운에는 다윗의 그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신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옷을 또 다 잘라버렸습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만한 세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헛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한운은 이 헛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한우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자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에 헛되고 거짓된 메시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우는 주변 민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싸우기 위한 용병들을 모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사람 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집한 용병은 아람 사람 2만 명 마가 왕의 사람 천 명 돕사람 만 2천 명입니다 총 3만 3천 명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스스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한운이 그들을 그 용병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인건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인건비만 주었겠습니까? 무기와 또 식비와 여러 비용을 한운이 책임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운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비용과 노력을 다해서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신하들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암몬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은 요합 장군과 자신들의 용사들을 보냅니다 특수부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연합군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군사를 모아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려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다데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전쟁 이후로 암몬은 철저히 무너져 갑니다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여서 용병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은혜를 걷어찬 자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한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훈은 다윗이 베푸는 은혜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훈이 들었던 것은 신하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 그 속삭임, 그 헛된 것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한훈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더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을 잡으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나는 종이 될 것이다 그 속삭임에 그는 미혹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사탄과 벌이는 영적 전쟁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품게 되는 전쟁도 포함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속삭임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존 비비어가 쓴 무엇이 선인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옳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듣고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고 정확하고 진리의 편에 서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운에게는 없었던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한운도 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면 알고 있었다면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한운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제 아내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좋다고 해서 같이 살지만 다툼은 늘 있습니다 그날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감정이 상해 있었어요 제 아내는 본인이 상한 감정 또 어떤 감정이든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해서 서로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가만히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잠잠히 있으라라는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또 나는 좀 억울하고 또 다 쏟아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음성이니까 잠잠히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다 하고 또 아내에게 손을 내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하니 내 감정도 그리고 상황도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삶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정말 사소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사소한 것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탄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합니다 계속해서 조용히 속삭이면서 야금야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에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그리고 하루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이른 새벽에 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 때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속삭였습니다 굶주려 있던 예수님께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 줄임배를 채우십시오 교묘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가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사탄의 시험이 교묘하고 달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늘과 같이 미혹될 자들을 사탄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속삭임에 넘어갈 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할 자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자 그 한운을 사탄은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운과 같이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내가 살 길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성공할 거고 너는 잘 될 거고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또는 내 내면 안에서 조용히 생각으로 속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지 성경에 기반된 생각인지 잠잠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매 순간 매 시간 아니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는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바로 사탄의 속삭임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주의 은혜를 거부하는 한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도 매 시간 깨어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스발드 챔버스의 기도래에 나오는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은 휴가로 쉬는 날이 없다 만일 심장이 휴가를 가진다면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또는 영적 휴가라는 것은 없다 만일 영적 휴가를 보내면 그 후 기도하려고 할 때 힘들어진다 그 이유는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았고 어두움이 임했으며 영적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넉넉히 원수를 이겨야 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인지를 구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분별 없이 사탄의 속삭임이 달콤하다 여기며 따라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탄의 속삭임에 빠졌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직 나의 생각과 판단 그 사탄의 속삭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으로 모시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분별 없이 그 사탄의 속삭임이 달콤하다 여기며 그렇게 따라갔던 주님을 외면했던 주님을 무시했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또 오늘도 그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불쌍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상황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깨어 분별하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매 순간 모든 상황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어 분별하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기도해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매 순간 모든 상황을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주님 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를 놓고는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휴가에 아버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계속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므로 넉넉히 원수를 이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